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 노웅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출마합니다 무한책임 일편당심 노웅래 당 간판이 아닌 가판이 되겠습니다 레임덕 없는 정권 재창출 승리하는 민주당 당의 중심을 잡는 정치인 시생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는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저의 꿈 민주당의 꿈인 집권 20년 그리고 100년 정당건설을 실천하는 평생 당원이 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총선에서 압도적인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총선 후 3개월 민심의 바람이 심상치 않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집값 급등 등 국정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통합당의 반대로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도 더딥니다 한반도에도 먹구름이 오고 있습니다 성과를 내야 할 때 위기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당의 모든 자산을 총동원해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라 국민과 전국의 당원들께서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 내에는 이러한 명령에 응답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당 구성원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원팀을 넘어서 베스트 팀이 되어야 합니다 유력한 대권주자가 당 대표에 나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선 의원인 제가 최고위원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국민과 당원의 준엄한 명령에 부응해야 한다는 무한 책임 일편당심입니다 그동안 저를 키워주신 것은 국민과 당원 그리고 민주당이십니다 이제 저 노웅래는 어머니 같은 민주당에 온몸을 바쳐 봉사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두 가지 과제에 대해서 무한 도전하고 무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에서는 절대로 내임덕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둘째 문재인 정부 성공으로 승리하는 민주당 촛불혁명을 이어가겠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일관되게 실천해온 노웅래 4선의 경험과 정치력으로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고 민주당의 중심을 잡겠습니다 성과로 말해온 무한 책임 일편당심 노웅래 더 강하고 더 유능하고 더 안정감 있는 당을 만들어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노웅래의 꿈 민주당의 꿈 집권 20년 100년 정당을 당원 여러분과 함께 실천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출마 선언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